투키즈의 은밀한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곳 여기는 투키즈쇼입니다 반응을 해주네요 그리고 저는 투키즈쇼의 요정 MC 창빈입니다 근데 벌써 투키즈쇼가 마지막 회예요 마지막인만큼 오늘도 든든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정점어서 끝내냐 그런데 오늘 아주 쉽지 않은 진행이 예상됩니다 이 둘 사이에 제가 껴도 되나 싶습니다 그럼 가세요 네 네 이 둘은요 스키즈의 오타쿠들 네? 스테이가 사랑하는 보따람쥐 그리고 저 창빈이의 그냥 그런 리노 씨와 한 씨를 모시겠습니다 MC가 박수 소리가 되게 작네 게스트가 들어오는데 앉아있고 아 저 MC가 기본이 덜 됐구만 서서 진행할게요 그래요 형 치서서 진행하면 되나? 서서 진행해? 그래 좋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둘 너무 친해요 네 근데 우린 자기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질문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빨리 보고 있어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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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빨리 자기소개 해주시죠 어? 버리다 아 놀래나 네 안녕하세요 어 스트레이 키즈에서 다섯째를 맡고 있는 한임 다섯째를 맡고 있는 한임 다섯째를 맡고 있는 한임입니다 네 아 네 리노입니다 네 좋아요 둘은 정말 절친한 사이라고 유명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친해지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네 리노 씨는요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한 씨는 또 극아이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친해지게 됐는지 어떻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 저희가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마음을 아직 안 여셨네요 네 서로 닫고 살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연습생 때 굉장히 그 내성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랬었던 거 같은데 그때 이제 리노 형이 뭔가 사람들한테 되게 장난을 많이 걸었어요 아 네 시비를 많이 걸었죠 아 시비투도 있었지만 뭔가 그 안에 애정이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애정이 담겨있는 건 시비였어요 애정이 있는 애정 담긴 그런 걸 다 알아주셔야지 그래서 뭔가 이제 저한테도 뭔가 되게 친근하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자주 저를 뭔가 밥 먹으러 데리고 나갔어요 약간 다가갔군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제가 좀 안쓰러워 보는데요 어땠어요 리노 씨는? 기억이 안 나죠? 좀 그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맞아요 어쩌다보니 이렇게 친해져요 어쩌다보니 같이 계속 다니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만화도 또 공통점으로 좋아하게 됐고 아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일단 결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멤버들이 굉장히 형도 그렇고 다 특별한 점이 뭐냐면 형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게 없어요 나 형이야 뭔가 나한테 형 대접해줘 이런 게 없고 다들 친구같이 지내가지고 특히나 리노 형도 되게 그런 경향이 강해서 그렇죠 형도 강하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친숙하죠 그래서 운명이라기보다는 운명은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네 뭐 따지고 보면 운명일 수도 있고 뭔가 운명이에요 네 밝게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예스 리노 형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냥 뭐 사람이 지내다 보면 네 친해지려면 친해지고 멀어지려면 멀어지고 그냥 그렇게 냅두는 스타일인데 네 어쩌다보니 친해져가지고 맞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둘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 둘이 왜 친해졌는지를 알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되게 비슷합니다 결이 비슷해요 결이 정말 비슷해요 결이 진짜 비슷해요 저는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못 지내거든요 왜요? 저는 그래요 잠깐 문제 있으시네요 봐봐요 약간 그런 거예요 저희는 약간 나무 느낌이거든요 나무가 이제 뭔가 두 개가 여러 가지 조화가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숲을 보는데 뭔가 형은 불이에요 불을 만나면 안 되죠 안 되죠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는 맞아요 그러면 둘은 약간 자주 붙어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목격담이 많아요 뭐 어디를 갔다 예를 들면 그게 저희의 유일한 외출 시간입니다 그쵸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가 한두 번 정말 가끔 한두 번 나가면 목격이 돼요 뭐 벚꽃 구경 이런 목격담 아무도 없는 데로 갔는데 뭐 연극을 본다거나 아 연극을 봤어요 연극을 봤죠 둘 다 각자 이 시간을 되게 즐기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연극을 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예쁜 카페를 간다거나 이런 게 사실 그런 게 취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조용하게 있고 아니면 뭔가 좀 구경하고 싶고 그럴 때가 근데 그때 딱 잘 맞았던 거 같아요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 거 같아요 또 약간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도 비슷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아직 스테이가 모르는 사적인 그런 없어요 시간을 보는 게 아 진짜로 마지막 최근에 본 게 일단 원스톱에도 녹음할 때 사적으로 제일 최근에 봤고 왜냐하면 이번에 그게 왜냐면 이제 그전까지 계속 이제 좀 스케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어차피 붙어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형이나 저나 계속 붙어있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붙어있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아 그렇죠 시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그전에 그거 말했나? 형 방에서 그냥 뭐 커피나 이런 거 먹으면서 TV로 무서운 거 얘기 보면서 잤던 거 아 형 숙소에서 안 했을 거란 얘기? 저희가 그런 적이 있어요 형이랑 저녁에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대로 헤어지기는 좀 아쉬우니 형 집에서 어차피 걸어서 5분 거리니까 형 집에서 무서운 거 좀 보고 나 갈게 이제 무서운 걸 보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서운 거 듣다가 그리고 형은 침대에서 자고 손님은 이제 그 뭐지? 요가매트 요가매트 알죠? 요가매트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소파쿠션 가져와가지고 그 바닥에서 잤어요 어 되게 부러우세요? 신박하네요 그냥 있다가 아 못 가겠다 졸립다 모분거리인데도 아 쉽지 않네요 그러면 두 거 되게 잘할 거 같아 뭐예요? 서로의 습관, 버릇 아니면 뭐 화를 풀어주는 방법이라든가 저희가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화났을 때 건들지는 않죠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써가지고 너무 몰라 뭔가 이 형이 화가 났어 아니면 내가 화가 났어 일단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이 형이어서 안 건드려가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이 뭔가 예민해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라고 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습관 이런 걸 하기보다는 형 습관이 있어? 엉덩이 만지기 아 그러네요 그건 버릇 모두 얘기하는 이 형은 그거죠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예요? 형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빨리 얘기하세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뭔 얘기를 할지 나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형은 너무 그러니까 이 형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형은 그냥 정말 많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제 뭔가 하나의 목적이 생기면 야 너 이거 할래? 했을 때 그게 맞으면 이제 또 같이 재밌게 그걸로 노는 거고 야 이걸로 이거 할래? 한데 제가 안 하면 그럼 또 이 형 혼자 노는 거고 이 형 혼자 잘 다니잖아요 그렇죠 잘 다니죠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둘이 서로 약간 피로할 때 잘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잘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잘 맞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게 안 맞을 때는 그냥 알아서 잘 보내는 알아서 잘 보내는 진짜 가끔 봐도 정말 하나도 그런 조용할 틈이 없는? 공백이 없는? 그런 느낌이죠 지난 투퀴즈 시리즈에서 유난히 둘이서 서로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하니가 리노 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얘기할 게 있나요? 아무도 이건 모를걸? 나는 리노 형의 이런 대답을 들으면 이런 부분이 이런 그러니까 형이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가 해봐요 그래 이거 그래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진짜 좋을 때랑 평범할 때랑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진짜 좋을 때랑 그래 그거 하자 좀 톤이 높아져요 그래 쏙쏙 그래 하고 한 10초 후에 한숨을 입을 안 쉬고 코를 쉬거든요 이러면 딱히 안 땡긴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화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그래 형 근데 이게 빨리 쉬잖아요 형은 10초 후에 쉬어요 아 그래? 한 10초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10초 동안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충 계산을 때려보면 10초더라고 15초, 10초들 사이 소름 돋는 사람이네 이거 아 이게 생각하면 또 생각이 나네 음 별로 안 궁금하죠? 궁금해요 제가 궁금하고 안 궁금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테이가 궁금해하니까 그런 거죠 스테이 아니에요? 난 스테이가 궁금해하는 걸 같이 궁금해하고 싶어요 나는 스테이는 아니에요 난 스트레이 키즈예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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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도 스트레이 키즈잖아요 저는 스트레이 키즈이자 스테이입니다 네 저는 이 가수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4기 가입했어요? 네? 5기 때 가입하려고요? 아 5기 때 가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 최혜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누군데요? 이 형이요 아 최혜가 리노 형이군요 둘이 진짜 쿵짝이 너무 잘 맞아요 진짜 제가 껴도 되나 싶어요 쿵짝쿵짝 끼기 싫어요 이 사이에 잘 있으면 느껴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케이 항상 잘 맞을 수만 없잖아요 네 둘이 다툰 적이나 서로한테 화낸 적이 있는지 전 얘기를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옛날에 정말 옛날이에요 최근에 싸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형이랑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랑 이렇게 다투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너도 그렇겠지만요 너도 그렇겠지만요 설렌다 반존대네요 반존대 설렌다 그 약간 사람이 좀 싸울 것 같거나 내가 좀 기분이 상할 것 같은 타이밍 전에 빠져버려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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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서로 딱히 싸울 일은 없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있잖아요 저 안무 연습하다가 형한테 뭐라고 내가 뭐 큰소리 아 이렇게 짜증을 한 번 냈었어요 근데 딱 쉬는 시간에 형이 야 나 아까 그 뭐냐 했는데 형 미안해 내가 진짜 아까는 좀 예민해가지고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래 하고 끝났어요 되게 크게 싸웠어요 진짜 끝이었어요 아니 이게 이 형이랑 그렇게 크게 트러블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멤버들이랑 한 명씩 한 번 한 번씩 다퉜잖아요 네 근데 한 씨가 제가 여기서 들었을 때 되게 대단한 거는 한 씨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예민했던 거 같아 이렇게 먼저 다가갔다는 거 자체가 되게 놀라워요 아 저요? 내가 먼저 갔다니까 먼저 물어봤어요 먼저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를 해요 왜냐면 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잘 못해요 사과를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알죠? 네 알죠 너무 알고 너무 알고 리누이 원래 풀 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인가요? 아 저는 풀려고 다가간 게 아니에요 대답 보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뭐냐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아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대답 보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럼 한이가 진짜 미안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일단 주먹을 쥐고 시작을 했다 예쁜 추억으로 마무리 합시다 아 정말 크게 싸웠을 수도 있는 그런 아 근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요 그쵸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쓰러졌겠죠 그냥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 무서워서 너무 미안해서 매끄럽지가 않네 여기가 되게 공백이 막아 뜨네요 대답이 막아 떠서 그래요 아까 저를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난 둘이다 둘은 나무다 그럼 둘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저는 나무고 약간 딱따구리 같은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딱따구리가 딱따구리는 나무가 필요하죠? 네 나무는 딱따구리가 필요한가요? 사실 필요 없죠 파이죠 아 파이네요 이게 속마음인가요 이게? 둘 사이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딱따구리 혓바닥 보셨어요? 그걸 왜 봐요 못 보셨어요? 왜 봐요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보세요 그거 유명합니다 펭귄 혓바닥 말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긴 혓바닥에 딜라딜라로 하고 들어가던데 나중에 한번 봐봐요 예예예 어쨌든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으로 나무가 딱따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형은 저에게 늘상 존재하는 어떤 무언가? 뭔가 공기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늘상 있는 편안한 존재죠 저한테는 되게 편안하고 뭔가 고민 얘기도 그냥 좀 그렇게 무게 잡으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가볍게 툭 할 수 있는 가볍게 툭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존재죠 제일 좀 편안한 점이 뭐냐면 어디에서 뭔가 충고를 굳이 해주려고 하잖아요 형은 굳이 그러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다 들어주고 아 그치 그치 그렇겠다 라고 좀 잘 다독여주는 스타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고마운 거 같아요 민우 형은요? 한이는 뭐랄까 비유를 하자면 약간 별장? 별장 별장 같은 느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별장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쉬고 싶을 때 가거나 놀고 싶을 때 가거나 하려고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유롭게 보내고 싶을 때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좀 내가 쉬고 싶을 때도 얘한테 가도 되고 놀고 싶을 때도 가도 되고 그리고 별장이라는 게 사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얘가 별장이 저한테는 되어주니까 갖고 싶다 가진 거죠 저는 아 가졌다 가졌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거를 형은 이미 가졌다 한이라는 별장을 그렇죠 쉬고 싶을 때 가서 쉬고 필요 없을 땐 그냥 냅두고 가끔 청소해야죠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스키지 8명 팀 내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노 형은 한이는 팀 내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팀 내에서 팀이 작은 사회라고 생각했을 때 사회 구성원 중에 은행원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의 대통령은 방찬 씨인 거네요 네 그렇죠 질문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대단해요 왜요? 이거 아니에요? 뭐가 있죠? 대통령 다음에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요? 백성 정도 될까요? 저는 뭐 근처에서 뭔가 열심히 배움을 깨닫고 하고 있는 그런 수련하는 사람 정도? 수련하는 형은요? 저도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를 맞으면서 네 돌을 닦는 그런 아 이 팀 내에서요? 아 그러고 있군요 팀 내에서? 사실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요 저는 기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 기둥이요? 그냥 지키는 무너지지 않게 아 문지기? 문지기? 아니요 기둥이요 기둥이요? 기둥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저는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요 네 약간 그런 게 기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봤을 때 한이는 뭔가 다양한 곳에 발을 뻗어놓고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낙지? 낙지 좋네요 낙지네요 되게 많은 걸 잘하잖아요 얘가 잘하죠 작사 작곡이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비주얼도 반반의 뭐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낙지 낙지 낙지죠? 스트레이 키즈의 산낙지다 아 저는 꿈이 연포탕입니다 네 연포탕 그럼 둘이 아직 같이 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전 컨텐츠로 낚시 몇 번 말했었는데 나 낚시하고 싶어요 이게 회사에서요 낚시를 가고 싶다 그러면 얼굴 타지? 아니 그 실내 낚시터도 있잖아 아 거기는 뭔가 그 낚시 카피 같은 거 말고 낚시터? 아 왜냐면 이거를 치고 1인용으로 분량 뽑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낚시를 하면서 조용히 있잖아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둘이서 낚시를 하면서 이게 되면은 다 되겠는데 둘이 다 안 할 것 같아요 난 도시오브 갔을 때 그게 제일 좋았어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 그러면 카메라를 틀고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해서 무슨 고기를 잡는지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스트레이 키즈 낚시 ASMR로 가면 되는 거지 힐링 컨텐츠가 되겠네요 그럼 둘이 브이로그로 한번 찍어보시죠 저희는 또 이제 카메라를 쥐어져면 못 찍어봐요 아 저희가 카메라 들고 카메라에 대한 생각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롯데워딩 한 거 봤냐고 네? 두 시간 기다려가지고 놀이기구 하나 타고 자유이용권 끊어놨는데 놀이기구 하나 타고 도망갔잖아 기빨려가지고 그런가 근데 저는 이 컨텐츠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둘이서 붙여놨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뭔가의 하나의 그런 에피소드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제로라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공적인 이 카메라로서 이걸 비출 수 있다는 게 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온전히 저희 둘이서 분량 뽑으려면 중간에 누군가 계속 주제를 이제 바꿔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보면 너무 산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한 명 있어야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카메라를 찍어오면 거의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둘이 또 케미도 보일 것 같고 그 둘이 낚시 한 번 꼭 가세요, 가서 찍어오세요 아 뭐 카메라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치만 하셔서 하시면 되니까 그냥 거치만 해서 네 거치만 해서 카메라 한 다섯 대 들고 가가지고 거치만 해놓고 오케이 그쪽에서 하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노 형은 혼자서 뭔가 하고 싶은 또 그런 장르적인 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 뭐랄까 옛날 과거에 있던 느낌들을 다시 좀 갖고 오고 싶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레트로적인 거죠 너무 기대가 되네요 리노 형이 되게 하면 또 해요 센스가 있어요 센스도 있고 듣는 귀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작업물이 하나 나올 것 같고 하니는 또 써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아 그쵸 너무 많은데 승례를 낼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걸 정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아끼고 싶을 수도 있고 이건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건 승례로 내고 싶다 하는 거 그 기준 아니면 지금 가장 애정이 가는 그런 승례곡이 있다든가 가장 애정이 가는 곡은 일단 볼케이노라는 곡을 제일 애정하고 있죠 아 네 좋죠 노래 너무 좋죠 사실 그 전까지 계속 기타 사운드가 메인이 된 락 사운드가 메인이 된 곡들을 거의 주로 해왔었는데 미제라블이라는 곡을 낸 이유가 뭐냐면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제가 한번 냈었던 거거든요 뭔가 승례에 대한 기준보다는 뭔가 이제부터는 뭔가 계속 해왔던 것보다는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져서 미제라블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 뭔가 곡을 써주고 아니면 같이 하든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원 쏘 베드 작업을 했잖아요 네 하고서 공개를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스테이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잖아요 네 리노 형은 나지마기 그리고 드라이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승례가 유튜브로 올라온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반응을 보고서 어땠어요? 이게 유튜브 인기 급상승 차트에도 들어갔어요 아 맞아 인기 급상승 차트에 들어갔더라 저희 곡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회사 팀장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로 그 노래를 딱 보내주셨어요 곧 나갈 거야 하면서 딱 들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완성본을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이제 믹싱 다 되고 그런 걸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한이가 고생했겠더라고요 이 녹음하는 날 제가 살짝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 근데 그게 티가 잘 안 났나 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본업적인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사실 다르기 때문에 본업적인 모먼트에서는 함께 할 일이 크기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약간 음악적인 그런 걸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이랑 제가 좀 좀 듣는? 아니면 좀 좋아하는 그 성향이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이는 듣는 게 좀 되게 많이 있고 이 분야 저 분야를 좀 많이 듣는데 저는 한 분야에 빠지면 한 분야밖에 안 듣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제가 빠졌던 한 분야에 얘랑도 이제 접점이 생겨가지고 노래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저희는 이제 노래방도 몰래 몰래가 아니고 몰래가요 저희가? 아니 몰래 아니고 우리 누가 봐요? 노래방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가면 노래 부르는 취향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던지는 말로 나중에 같이 곡 작업하자 곡 작업하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한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원스토베드라는 곡을 같이 녹음을 같이 하자 그래서 녹음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곡인데 또 사실은 이게 앨범으로 한번 가볼까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뭔가 통통 튀고 밝은 정말 뭔가 분홍색 느낌이 나는 곡을 저희 팀에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팀곡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다 만들어놨다가 이제 가믹스까지 다 듣고 했는데 어? 뭔가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리노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 이걸 리노 형이랑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뒤에 리노 형을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제 내게 된 거고 항상 곡을 만들면서 뭔가 본래 목표로 잡았던 것과 다르게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르게 간 편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좀 다르게 갔죠 원래는 앨범 작업용으로 해놨다가 이제 원래 쟁여놓으려다가 어 이거 리노 형이랑 하면 쓰임을 또 다르게 했구나 쓰임을 좀 다르게 하니까 네 쓰임을 좀 다르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나중에도 그렇게 또 하나 그렇게 해도 네 그러면 둘이 이제 마지막으로 원소베드 곡 소개와 함께 이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원소베드라는 곡은 굉장히 밝고 뭔가 통통 뛰면서 분홍색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저는 뭔가 곡을 만들 때 색깔을 많이 생각을 하고 만드는데 이번 볼케이노나 그런 것들은 좀 차가운 계열의 색깔들이나 아니면 좀 뭔가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색깔들이었다면 이번에는 벚꽃이 피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런 핑크핑크빛한 노래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랑노래입니다 사랑노래를 좀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했군요 색깔적인 거 네 제가 사랑노래 하면 항상 슬픈 사랑노래밖에 안 썼는데 제가 처음으로 좀 밝은 사랑노래를 쓴 정말 최초의 노래이기도 하고 이런 절친한 사이에 케미가 잘 돋보이는 사랑노래가 될 것 같네요 약간 로코 OST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 난다고 해주셔가지고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창을 하면서 리노씨는 한씨 엉덩이를 만질 예정인가요? 만질까요? 전 그냥 앉아있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둘이서 이렇게 함께 카메라 앞에서 둘이서 단둘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오랜만인데 아 그쵸 소감이 어때요? 어... 편안하고요? 네 이전에는 승민이랑 한 번 했었잖아요 승민이 형이 했을 때는 뭔가 진지하게 음악 얘기를 하는 뭔가 대화였다면 뭔가 여기는 진짜로 되게 편안한 분위기였고 네 카메라랑 상관없이 굉장히 사적인 분위기처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리노 형은요? 어... 뭐 이렇게 한이랑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여기 와서 또 다른 주제가 있는 얘기들을 또 하니까 네 좀 색다른 것 같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면 주제가 없거든요 네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참 쉽지 않은 둘이에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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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둘의 그 사이가 앞으로도 계속 돈독하길 바라면서 근데 우리 MC분 눈이 왜 그러지? 이쪽을 보면 영혼이 빨리고요 이쪽을 보면 영혼이 없어져요 아 그러면 MC분 뭔 말인지 알아요? 여기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럼 저는 이만 여러분들의 음악을 듣기 위해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MC 평점 한 2.5? 네 고생하셨어요 2.5 별점 내릴 거예요 박미가 고생했다 별점 내릴 거예요 MC 돌아와 마지막 캔디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아 MC가 클까 네 여러분들 이게 또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에 주인공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어떠세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마지막 해에 이 둘의 조합과 함께 제가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좋은 기회에 또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빈아 고생했어 안녕 원래 3인칭도 써? 몰라 MC잖아 고생했어 어쩔 수 있는 기회에 I think it's so sweet my baby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혔어 Oh why It's pretty big and so wide 내 머릿속 소많은 생각들이 매일 잠을 설치게 해 It's your heart and sugar right Go party don't tell my heart 나도 몰래 들어온 봄에 가슴 설레게 얼었다가 순홍색 대경에 크로 마키 주변 풍경 Love is so attractive 모든 게 달라져 시작은 로맨스 다 알아도 deeply 빠지고 또 한 번 깨들거라 전부 뿌듯한 장면인데 너 자꾸 울었네 I think it's pretty big and so wide 익숙지 않아 너희 스페인 보라 Well it was so bad Oh yeah 예고편 도시 진행되는 드라마 몇 번이고 밤을 계속 재생하라 위로가 따르러 숨 떨려 Rollercoaster ride come closer 달랑 물이 많다 구조인 슬로커하면 뚝딱 밀고 당해다가 실수하면 접은 끝나 앞뒤 보고 조심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절대 아닌 니들 Let's get it study 많다지 살이 봄별랑 돼지 주변 코스모스 몽땅 하나를 막고 줄게 love의 완자리 너의 옆에 잠깐 나를 둘러 갈라줄게 부르길 바람이 여는지 설렘이 셔는지 어느새 기류는 안을 넘어 저기 우지에 우동차과 세골 추월이 속에서 버티다가 못 버티고 하면 나 터져 새배경의 crew 마키 주변 풍경 Love is so intuitive 모든 게 달라져 시작의 로맨스 다 알아도 deeply 마치고 또 한 번 기댈거라 전부 뿌듯한 장면인데도 자꾸 버려해 익숙치 않아 너의 스페인 보라 원래 원소 밴 아아 아 문제 나의 사아 너를 샤웡하게 됐어 샤웡하게 됐어 두 번 아 문제 나의 사아 이렇게 할게 야 이게